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그러면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가 않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참 용감하게들 오셨네요 오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속 끌려오다시피 끌려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들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마케팅도 아닌 것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 피라미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1억을 집어넣으면 천만 원씩 15개월 찍어주겠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면 유사 수신 행위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냐면 한 몇 십만 원짜리를 한 1억에 사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정법으로 봤을 때는 몇 십만 원짜리라도 1억에 샀다고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이렇게 피해가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는 바보기 때문에 몇 십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몇 천씩 억대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1억을 집어넣으면 15개월 동안 매월 천만 원씩 찍어주겠다 그러면 1억 5천이 되죠 그래서 돈을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받는 거 이거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마케팅이 아니고 금융이에요 금융 그런데 그 금융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인지 마케팅인지 모르게 유사하게 한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이라고 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런 업체들 때문에 실제로는 마케팅도 아닌데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는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들이 하는 것마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가 지금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원리와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리라고 하는 것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심플해요 매우 간단해요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좋고 싼 물건을 공급할 거냐 이게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또 존재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채널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다른 유통 채널보다도 좋은 물건을 더 싸게 공급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유통 채널들 활인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로드샵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팔고 있는 제품을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싸게 팔 수 있는가 이거를 사실은 본 거예요 소비자는 왜 물건을 사느냐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물건을 갖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물건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케팅에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의 원칙에 준해가지고 해야 돼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은 손해놔도 되느냐 아니요 파는 사람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화폐를 갖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재화를 주고 화폐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이익이고 파는 사람도 이익인 거예요 이게 상호 이익의 원칙 윈윈 게임이 이 매매에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서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문제를 안고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고객의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 고객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객 중에는 소비자도 있고 또 우리 사업자도 있고 내부 고객으로는 우리 임직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을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인 소비자가 애터미라는 회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칫솔을 판매를 합니다 이 칫솔은 다른 유통 라인에서 2200원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2 플러스 1 이런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그 바겐 세일 기간 동안에는 1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990원에 팔아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제품인데 애터미라는 유통 경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칫솔을 하나 살 때마다 610원씩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항상 물건을 팔면서도 이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고객에게 이익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고객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고객은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더 좋게는 제품 하나를 팔더라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은 손해를 받는데 나만 이익을 보겠다 이거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반드시 고객의 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서 파트너의 성공을 베이스로 해서 내 성공을 추구를 해야지 파트너는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만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잘 되지도 않아요 그게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보통 고객 만족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에서 기업마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만족을 시킨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객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이요 감동 가지고 안 된대요 졸도를 시켜야 된대요 하여간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고 하는 거 정말 졸도하도록까지 감동을 시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기 만족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고객 성공을 추구를 합니다 고객을 이용해서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체를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성공시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것 소비자로서 성공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의 기회를 줘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 고객의 성공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사업자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회사가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사업자들이 성공하고 회사가 성공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사업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떻게든 내 파트너 성공시키겠다 내 파트너만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그냥 당신만 성공하면 돼 당신만 성공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성공은 컴퓨터가 알아서 시켜요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챙기지 말고 오로지 파트너들만 챙기라 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사온 일본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해요 그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람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 궁극의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나만 볼면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데 파는데 그거를 다른 유통라인보다도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비싸게 팔면 안 팔려야 되는데 왜 팔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 팔려요 여러분 왜 팔려요 30만 원짜리 자석류를 사는데 330만 원을 주고 샀어 바보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이 안 될 경우에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 다단계 판매 쪽에 해서 손해받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철저하게 그 익스페티드 베리핏이 없더라도 기대 편익이 없더라도 순수하게 제품만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치약 하나도 여러분들 이 정도 치약 같으면 보통 치약들 얼마 정도 해요? 보통 3,000원 4,000원 하죠 그냥 3,000원 4,000원 해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폴리스가 들어간 기능성 치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보통 1만 원 2만 원에 파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2,9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최소한 활용 매장이라든가 다른 백화점에 가서 이런 정도의 품질의 치약을 사려고 하면 최소한 4,000원은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00원이면 사는 순간에 그냥 1,100원을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거 사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만 원에 사 그러면 나는 4,000원짜리만 쓰던 사람인데 2만 원짜리를 샀어 왜 샀냐면 그거를 3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다는 기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실현이 안 됐을 때는 바로 자기는 손해를 봤다 피해자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실 때 내가 순수하게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익인가 사업 안 하더라도 이 제품을 사서 쓸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아이고 사업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물건 살 일이 없겠다 전에 내가 샀었던 거 그대로 샀는 것이 내한테는 더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업 안 하더라도 이 치약이 2,900원이라고? 그러면 싸네 여러분들이 써봤어 우와 이 치약은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써라 왜? 쓰는 순간에 최소한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이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자체만으로도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의 제품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반 유통 다른 유통회사에서 사는 것보다 품질은 최고 가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절대 품질이에요 앱슬루트 퀄리티 절대 품질 누구도 이상 따라올 수 없다 이 분야에서는 칫솔? 요보다 좋은 칫솔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채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 하나도 정말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 싶은 그런 완벽한 절대 품질의 제품을 먼저 선정을 해요 그래 놓고 이 제품을 우리는 누구도 이 가격에는 팔 수 없다는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제가 천 원 이하에 팔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수당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납품 그 가격에 못합니다 천 원 이하로 팔겠다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990원 이 가격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료값을 선물로 줄 테니까 가가지고 톰백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사출기 거기에 금형 캐비티 몇 개 팠습니까? 금형 다 바꾸고요 사출기 큰 걸로 걸고요 그리고 라인 자동화 시키고요 하면 요 가격 맞춥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칫솔을 천만 개씩 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애터미 칫솔이 지금 한 천 육 칠백만 개 곧 이천만 개 육박을 해요 그거는 절대 품질에다가 절대 가격에 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썼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막 전해보다 치주염 더 생겨 그러면 이게 천만 개 이천만 개가 팔리겠냐 하는 거예요 써봤더니 정말 좋네 이런 제품에 관한 철학이 애터미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애터미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뭘로 결정을 하냐면 정말 이 제품을 내가 평생 써도 될 만한 품질의 제품인가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품질의 제품은 어디 가서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생 써야 되겠다는 그런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권하는 거 부끄러워요?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일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얘기를 하세요 그냥 얘기를 하세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아무렇게라도 얘기를 하세요 아무렇게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 써보니까 좋다 써보니까 좋다 너도 써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설명을 못하면서도 간절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길래 좋은 난리인가 싶어가지고 호기심에서라도 써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라고 할 때는요 그냥 막 공부를 쫙 해갖고 체계적으로 막 그거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하세요 그냥 막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안 돼버리면 어떡할까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하나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안 되면은 쫘로로 가가지고 안 되는데요 뭐를 하러 다니냐면 안 되는 걸 확인하러 다녀 얘기하고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떠던데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안 되던데요 제가 얘기하면 다 될까요 제가 얘기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동창들이 아직도 안 오고 있지 제가 얘기해도 다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뭐를 잘하냐면은 대거나 말거나 얘기하는 걸 잘해 그냥 그냥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업에 동참을 해줘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터미에 맨 먼저 제가 리쿠리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몇 명이나 할게요 한 천명 만 명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다섯 명 한 다섯 명 정도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섯 명을 딱 얘기했더니 다섯 명이 쫘로록 다 왔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수백 명한테 얘기했어 수백 명한테 수백 명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섯 명이 동참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한테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그냥 얘기해 야 치약 너무 좋아 화장품 너무 좋아 야 이 사업 해 난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 때 너 내한테 왜 얘기 안 했냐고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시작해 그것도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또 밑도 끝도 없이 야 사업 언제 할 건데 빨리 시작해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야 오늘 세미나 가자 안 간대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야 가자 안 간대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가자 6개월 1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6개월 1년 동안에 가자 안 간대 가자 안 간대 내가 뭐 힘들어요 뚫린 집으로 그냥 아무거나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요 지맘의 법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맘의 법칙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맘의 법칙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맘이야 사업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지맘이야 지맘 그런데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 맘만 내 맘대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자 때는요 그 사람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밤새 고민하면서 내가 잠을 못 자 그런데요 이제 선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냥 얘기해놔 막 얘기를 해놔 그러면 지가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사업할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지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자 그게 선수예요 내 속에다가 넣어놓고 개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봐야 사업에 아무 성과가 없어 그런데 나는 돈 줘 야 사업하자 이거 해봐 나 5천만 원 벌 건데 너도 따라 세 야 화장품 좋아 해모임 좋아 얘기를 던져놔 그러면 지가 밤새도록 고민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쿨쿨 자 요게 선수예요 요게 선수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지 맘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해놔야 바뀌어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지 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얘기를 던져 여기 세미나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다 지 맘이야 그러니까 그냥 야 세미나 가자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뭐라고 하던데 야 나는 좀 맹하잖아 니가 똑똑하니까 아마 들으면 너는 잘 할 건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좀 가서 들어봐 이래 가면서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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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바람이 날 쏘일까 답답한데 그러면서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바람 쏘이로 온 분 있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은 던져놓기만 해라 왜? 우리가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거고 정말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던지라 이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놓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잘 하시려고 하면 세미나에 초청해서 모셔다가 여기다 앉혀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에 어떻게 보면 90%가 세미나에 초청해서 앉아서 같이 듣는 것이 이 사업의 90%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팔려고 하면 돌아다니시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팔면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돌아다니고만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더라도 물건을 갖다 주면서 이걸 체험해 보고 괜찮으면 이 사업에 동참하라고 체험시키는 차원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애터미라는 회사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싸고 좋기 때문에 사는 거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시고 또 품질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권할만 한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쓰던 거라도 가져오면 반품해 주고 환불해 주고 교환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갔다가 써 보시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권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는 거 여러분들 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애터미라는 이제 5개국에 나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에서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5개국에 진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거의 매년 그 정도 나라에 새롭게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2017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남미 쪽으로도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4개국, 5개국씩 우리가 활발하게 진출을 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60, 70개국 정도의 판매망을 가진 그런 다국적 기업으로 우리가 글로벌 회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지금 알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연봉 1억 버는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50명, 100명만 나온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내가 뒤집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20여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 중에 정말 친구들은 지금 입사원서 들고 여기저기 수시고 다니는데 20군데, 30군데, 100군데 취업 원서 냈다고 하는데 여기 와 있는 우리 20대 젊은이 중에는 벌써 연봉 1억이 넘어가는 젊은이가 있다 이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냐면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맨날 뒷북만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는 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대보다도 내가 반발만 빨리 변하면 세상은 굉장히 쉬워요 놀랍도록 쉬워요 이야 정말 쉽다 야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변화에 한 발 계속 뒤지면 이 절망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신을 바꿔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지금 애터미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아요 진입비도 없어요 유지비도 없어요 지약 칫솔 어차피 샀어야 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애터미 안 하더라도 이거는 샀어야 돼 더 비싼 거 그러니까 그냥 사 쓰는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싸고 좋아 그러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사업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열린 게 입이고 남는 게 시간이고 그러면 가가지고 누구든지 붙들고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특별한 지식도 필요 없어요 공부도 하지 마 아니 치약 2,900원짜리 파는데 뭘 공부를 해갖고 파냐고 그냥 싸고 좋으니까 그냥 써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져와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 15,000원짜리 이 화장품 파는데 여기에 무슨 3대 기술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돼 싸니까 쓴단 말이에요 써보면 품질이 바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성공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정말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안 나오고 성공 안 하는 사람들 애터미 만났는데도 성공 안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왜 못하냐고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애터미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파고 드세요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사랑에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업에 동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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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